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산불 피해 지역인 북가주를 방문하고 개빈 뉴스엄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만납니다. 역사상 최악의 산불이 발생한 서부지역 주지사들은 단순 산불이 아니라 기후변화에 따른 결과라고 강조합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 주지사들이 산림 관리를 잘못해서 일어나는 산불이라고 비난합니다. 조 바이든 후보는 오바마 행정부 당시보다도 더 강한 기후변화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젯밤 네바다주에서 네바다주 규정을 어기고 실내 선거 캠페인을 했습니다. 참가자들은 거의 마스크를 쓰지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 뒤에 있던 지지자들에게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였다고 AP통신이 보도합니다. 네바다주 지사는 대통령이 정치 목적으로 법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을 위험에 빠뜨렸다고 비난했고 캠페인이 열린 시정부는 사규를 무시하고 캠페인 유치를 한 회사의 영업허가 취소를 고려한다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후보는 사회주의자 이런 트럼프 캠페인이 플로리다주뿐만이 아니라 펜실베니아 시골 유권자들에게도 크게 어필하고 있습니다. 유타주 데이케어 센터에서 조사한 결과 바이러스에 걸린 어린이는 접촉자의 4분의 1에게 바이러스를 옮겼다면서 질병통제국은 어린이가 가정에 바이러스를 옮길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내일 발간될 책 레이지를 쓴 조널리스트 바브 우드워드는 역사가들은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지난 2월 달을 잃어버린 한 달로 기록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연방정부가 세입자를 올해 말까지 퇴거하지 못하도록 시행안을 밝혔지만 지금도 퇴거당하는 입주자들이 있습니다. 내일까지 미국 회사에 팔리지 않으면 미국에서 운영권을 박탈할 것이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경고를 받은 틱톡이 마이크로소프트의 매입 제안을 거절하고 오라클을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라클 공동창업자는 트럼프 대통령과 아주 가까운 사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예신입니다. 산불 바이러스 인종차별 시위 그리고 로스앤젤레스에서는 쉐리프의 부상 이 모든 일들이 지금 2020년 말 미국의 모습이기도 하고 공통적인 지역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불안하고 어수선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불안함과 어수선함을 지휘를 해야지 될 대통령을 뽑는 날이 이제 7주일 남았습니다. 미국의 선거 전문가인 네이트 실버는 조 바이든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을 지난 주말에 75%로 봤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이코노미스트는 조 바이든이 당선될 가능성을 물론 어제 현재입니다. 86%로 봤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년 내내 해왔었던 국정운영 이 국정운영이라는 게 기본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 아니 바이든이 아니라 바이든이 모시고 있었던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한 것과 거의 반대적인 것으로 나간 것이고요. 국내 국제 이슈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을 하다가 뭔가가 잘못되면 본인을 제외하고는 본인이 임명한 장관들까지 공개적인 망신 주고 복종용으로 또 그 자리를 채우고 하는 것을 반복하고 요즘은 이제 그런 일들이 더 좀 대담해지고 강해지고 선거철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뭐든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는데 그런데도 시골 지역의 유권자들 교육을 많이 받지 않은 백인 나이가 많이 든 백인들의 트럼프 대통령 지지는 정말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뭐 거의 철과 같은 그런 수준입니다. 이 대통령 지지자들은 심지어는 여러 가지 지금 바브 오드워드의 대통령과 인터뷰를 하면서 했었던 녹음 이런 내용이 나와도 트럼프 대통령만큼 코로나 바이러스를 잘 대처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그만하면 잘했어 트럼프 대통령이니까 그 정도라도 했지 하면서 대통령이 하고 있는 말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그에 비해서 조 바이든 후보는 거의 선거 유세를 하지 않죠. 꼭 해야지 될 때를 빼고는 그러면서 계속 강조하는 것이 no mercy 우리가 보통 평범한 정상 트럼프 대통령 이전으로 돌아가야지 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주말에는 이민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 바이든 후보가 얘기하는 것도 그냥 간단하게 트럼프 대통령이 했었던 것을 반대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바이든 행정부는 만일 당선이 된다면 절대로 아이와 엄마 아빠를 떼어놓지 않을 것이며 이런 형태로 나가는 거예요. no mercy를 가져오겠다고 하면서 이러한 대척점에 있는 트럼프 대통령 바이든 후보와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주로 따지면 가장 첨예하게 대립한다고 할 수 있는 캘리포니아주를 방문을 합니다. 산불 지역이니까 남가주는 아니고 북가주를 방문을 하는데 어제 그제 네바다주에서 두 번 선거 유세를 했죠. 가까운 곳에 있으니까 오는 것인데 보통 이것도 미국의 과거와는 다른 모습입니다. 미국의 어떤 지역에서 산불이 발생을 했다 하면 우선 그 지역의 주지사나 해당 지역 대통령 모두 피해자를 위로를 합니다. 그리고 일단 산불부터 끄고 보죠. 그 다음에 니 탓이니 내 탓이니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느니 하는 게 상식적인 수순인데 지금은 이제 캘리포니아주뿐만이 아니라 위에 오레곤 또 워싱턴주 전부 현재까지 확인된 사망자만 산불로 인한 사망자가 35명입니다. 당연히 캘리포니아주가 가장 많고요. 그리고 지금 행방불명된 사람도 수십 명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사망자가 나올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이 상황에서도 또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으로 이건 뭐 희생자에 대한 얘기도 없어요. 그 앞뒤 얘기 없이 딱 거두절미하고 서부 지역의 주지사들이 다 민주당이다. 네 민주당인 건 많습니다. 특히 워싱턴주의 주지사는 기후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잖아요. 지난번 민주당의 예비선거 캠페인을 하고 또 후보 토론회에서도 이 워싱턴주 주지사가 가장 강조했었던 것은 기후변화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 주지사들이 오레곤, 캘리포니아, 워싱턴 모두 뭔가 그 포레스트를 산림을 잘못 관리했기 때문에 산불이 나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는 어제 이제 그 캘리포니아주를 포함한 이 서부 지역의 산불은 미국에서만이 아니라 한국에서도 세계 다른 나라에서도 가장 큰 뉴스죠. 왜냐하면 전례 없는 산불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도 지켜보는 겁니다. 호주에서도 영국에서도 이 모든 것이 캘리포니아주의 경우만 하더라도 왜 지난해보다 이렇게 빠른 속도로 많은 산불이 일어나는가 워싱턴주, 오레곤주 다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이 산림 관리를 잘못해서 그렇다 하니까 에릭 가셀이, LA 시장이 어제 전국 채널과의 인터뷰에서 소방관에게 물어보세요. 소방관에게만 물어보더라도 다 압니다. 이 기후변화가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죠. 산불이 나는데 트럼프 대통령 말대로 마당부터, 바닥부터 좀 잘 치워놓고 해야지 불길이 번지지 않지 않은데 그런 것도 하나의 요소이고 그리고 이 기후변화 때문에 걷잡을 수 없는 어떠한 요인이 있는 것도 분명히 사실이겠죠. 몇 퍼센트인지는 과학자들이 계산을 해낼 테고요.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캘리포니아주를 오게 되는 겁니다. 캘리포니아주에 와서 당연히 주지사들, 해당 지역의 관계자들 잘했다는 얘기는 안 할 겁니다. 캠페인성으로 오기 때문에 역시 민주당은 정치를 잘 못해 이런 얘기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제이 인슬리, 워싱턴주 주지사가 트럼프 대통령의 대통령 임기 자체가 정말 산불보다 더한 산불을 일으키고 있다. 기후변화에 대한 대처를 안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는 기금 같은 것도 주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민주당 주인 경우에 가장 기본적으로는 세계가 다 함께 하자고 하는 파리기후조약을 미국이 탈퇴를 했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자체가 문제를 푸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 자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그분들은 공화당 가운데서는 특히 기후변화 자체도 돈벌이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민주당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부분적으로 돈벌이를 하기 위해서 투자가들도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돌이킬 수가 없어요. 세계 모든 나라들이 이 화석연료를 떼는 것을 금지하고 새로운 어떠한 것으로 가면서 이산화탄소 같은 것도 줄이고 산불을 일으킬 수 있는 요소를 줄여나간다는 것이 거의 모든 나라의 정책이고 투자가들은 거기에 돈을 붓고 있기 때문에 미국만 화석연료를 떼면서 석탄을 떼면서 우리 난방을 하고 살아갈 수 없는 것은 분명한 일입니다. 그게 거의 2년 전에 연방정부 보고서 2년 전에 연방정부는 오바마 행정부가 아니라 트럼프 행정부였습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환경청을 없애겠다라고 얘기한 사람을 텍사스의 전 주지사였던 릭 페리를 첫 번째 환경청 장관으로 내세우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나 환경청 장관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2년 전에 연방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온실가스가 더군다나 이제 화석연료를 태우는 석탄 같은 거 태우고 만들어내고 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온실가스가 미국 서부 지역의 산불을 곧 3배 많이 발생시킬 것이다. 그게 연방정부 보고서였고 캘리포니아, 오레곤, 워싱턴주의 지금 산불이 일어나는 하나의 원인이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 뉴저지주의 공화당의 주지사가 크리스틴 타우디 웨이트만이 지난번에 민주당이 전당대회 할 때 나는 조 바이든 후보를 지지한다. 나는 물론 공화당이지만 전 주지사죠. 현 주지사는 아니고 전 주지사가 나는 공화당이지만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를 지지한다. 왜냐하면 기후변화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기후변화를 무시하고 혹스라고 가짜라고 하고 기후변화는 없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까지 아무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부는 불타고 있고 여러분들께서는 저를 포함해서 저도 집에서 산불이 난 곳이 그다지 멀지 않거든요. 밖에 나가봤더니 어제 하얗게 전부 제라늄 잎에도 선인장 위에도 하얗게 하얗게 제가 쌓여서 샤워 시켜주고 또 조금 있으니까 또 쌓여서 오후에도 또 샤워하고 그랬는데요. 플립 샤워요. 그랬는데 어쨌든 민주당은 기후변화를 굉장히 강한 이슈로 가지고 나옵니다. 특히 조 바이든 후보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인종차별 문제 많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에서 물론 엘리자베스 워린이라든가 아니면 버니 샌더스 후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기후변화 버니 샌더스가 얼마나 강조해요. 밀어붙이는 것도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기후변화는 가짜라고 말하는 한 이것이 선거 유세에 도움이 되겠다고도 생각을 하는 겁니다. 조 바이든 후보는요. 그래서 조 바이든 후보는 유엔이 정한 것보다도 그리고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 본인이 부통령으로 있었을 그때보다도 더 강한 기후변화를 막는 안을 지금 갖고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유엔에서 오바마 시절 것만 하죠. 오바마 행정부에서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 그 발생률을 그 당시에 그 당시보다 80%까지 없앤다. 이렇게 하는 것을 내놨었습니다. 그게 이제 언제였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에서 이기고 나서 그러니까 2016년 12월 중순에서 11월 말 그 사이에 발표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기온도 예를 들어서 얼만큼 낮추겠다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조 바이든 후보는 더 더 유엔이 2018년도에 이제 지구온난화 이렇게 해서 일정기간 동안에 기온을 1.5% 내리기로 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1.5% 내리는 것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런데 조 바이든 후보는 이보다 더 나가서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 그 발생량을 0%로 하고 기온은 2% 이 정도를 이제 딱 묶어놓겠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무슨 선 라이즈 무브먼트라든가 젊은 사람들이 주축이 된 이 같은 기후변화를 막는 운동 같은 것들이 있고 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무브먼트가 너무 지나치게 급작스럽게 시행이 되고 적용이 되면 부작용도 있습니다. 메이비 캘리포니아주에서도 완전하게 모든 것을 깨끗한 원료 깨끗한 원리로만 할 수 없는데 전기 공급 같은 것을 더 깨끗한 원리로 하겠다고 해서 갑자기 이제 정전이 된다던가 그런 일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 조 바이든 후보는 원래 본인의 입장보다도 트럼프 대통령이 반대로 나가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과 반대되는 기후변화에 대한 더 강한 정책을 내놓고 트럼프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 나름대로 오바마 행정부가 전해했었던 모든 것들을 다 반대하고 있고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캘리포니아주를 방문을 해서 개빈 유썸 주지사를 만나게 됩니다. 잠시 뒤에 소셜리즘 소셜리즘이 미국에서 가능하다고 믿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가능하진 않지만 소셜리스트야 조 바이든이 소셜리스트가 아니지만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면 이 말이 그대로 스폰지처럼 쫙 빨려들어가는 그룹이 있고 그 그룹들이 11월 선거에서도 대통령을 강하게 지지할 테고요. 또 이래도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트럼프 대통령 뒤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마스크 쓰는 것을 의무화하라고 하고 수많은 사람들은 마스크 쓰지 않은 채 선거 유세를 어제 네바다주에서 했고요. 관련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한 내용들이 또 나오고 있고요. 학교가 계약을 했기 때문에 대학생들 뿐만이 아니라 어린 아이들도 집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건데 그러니까 다 각자 나름대로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죠.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주말에 있었던 LA 셰리프 남자 여자 두 분 한 분은 20대 한 분은 30대인데 매복해서 총에 맞았고 용의자에 의해서 지금 병원에 있지만 생명에는 다행히 지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통령과 민주당의 대선 후보와도 트위러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했는데 우선 조 바이든과 카멜라 헤리스 부통령 후보 검찰 출신이니까요. 어떠한 형태의 범죄이던 이것은 정의의 심판 때에 잡아서 세우고 벌을 줘야지 된다 하고 바이든 후보 트윗을 했고요. 카멜라 헤리스도 마찬가지 반응 보였습니다. 어쨌든 수술하고 나서 총상을 여러 번 입었다고 하거든요. 여러 번 총격을 그러니까 총을 많이 발사한 거죠. 그렇다고 하고 법의 심판 때에 세워둬야지 되겠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범죄에 강하게 대처해야지 된다 하면서 이제 애니멀즈 용의자 카메라에 보니까 한 사람인데 대통령은 애니멀즈 동물이라고 했습니다. 동물들은 크게 벌 받아야지 된다. 그렇게 쉐리프에게 피해를 준 그런 동물들은 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용의자가 동물이라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심각성을 알고도 국민에게 전혀 얘기하지 않고 아무렇지도 않다고 감기보다도 약하다고 말한 대통령은 어떻게 비유해야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회주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쿠바에서 온 이민자라든가 그들의 후손들 뿐만이 아니라 펜슬베니아 시골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요 지역신문이 한 번 로컬 시골신문이죠 시골신문이 한 번 바이든 후보는 사회주의자야 이렇게 한 번 얘기했더니 그 다음에 여론이 확 바뀌어서 절대로 바이든을 찍으면 안 되지 이게 여러 군데 카운티가 있는데 민주당 성향의 카운티였던 곳이 확 그 한 번에 시골신문의 보도로 바뀌어버렸다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사실은 예상을 했었던 거예요. 버니 샌더스가 아니라 할지라도 누가 민주당에서 후보가 되더라도 민주당은 다 돈을 퍼줄 것이다 라고 사회주의자라고 하는 그런 면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기후변화에 맞춰져 있네요. 이 내용이 해서 펜실베니아주의 어떤 카운티 엘리노 루즈벨트 여사의 이름이 붙은 카운티래요. 그러면 남편 루즈벨트 뉴딜 정책 그때 이제 정부가 많은 것을 돈을 풀었어야지 되니까 그런 대통령의 와이프도 그 당시에는 굉장히 정치에 많이 관여를 했습니다만 알게 모르게 그 와이프의 이름을 딴 마을에서 마을에서 조차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리즘 하니까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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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그렇다는 겁니다. 인구가 예를 들어서 한 천명 정도 있고 하는 지역이요. 엘리노 루즈벨트의 이름을 따서 마을 이름이 엘리노 루즈벨트는 아니지만 아무튼 그 이름을 딴 그런 마을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사회주의가 사실 뭔지 잘 모를 수도 있죠. 사회주의 이론이라는 것이 모든 사회가 그 오거니제이션을 같이 해서 커뮤니티가 공동으로 쉐어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상품의 주인도 공동이고 분배도 공동이고 규제 같은 것도 다 뭐든지 다 공동 사회주의 소사이어티가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국가가 관장을 하는 거예요. 회사도 국가 것이고 배분을 받을 뿐이고 그런데 그 사회주의 기본 뜻도 모르면서 대통령이 사회주의다 하면 그 러스트벨트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래 사회주의는 절대로 안 돼 오바마는 절대로 안 돼 하면서 여기에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지난주에 플로리다주뿐만이 아니라 펜실베니아주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조금 올라갔거든요. 플로리다주에서의 사회주의 하면 쿠바처럼 되고 싶어 뭐 이렇게 하면 말이 된다고 하더라도요. 그래서 특히 이제 시골 지역에서는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공산주의 사회주의 자체를 싫어한다는 것보다도 우리 것을 뺏어간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부터 우리가 농사를 짓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왜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다른 사람을 먹여 살려야지 돼 사회주의 하는데 돈을 퍼주니까 퍼준다고 하니까 왜 다른 사람을 먹여 왜 내 것을 뺏겨야지 돼 하는 그런 마음 있잖아요. 농부가 굉장히 선하지만 박경리의 소설 토지에 보면 농부처럼 또 뭐라고 할까요 교활한 부분이 있는 직업군도 없다는 그런 묘사가 잠깐 나오잖아요. 칠성이 부부 이렇게 나오면서 농부가 아주 본능적으로 빼앗기는 거 농부만 그러겠어요. 어느 직업군이나 다 마찬가지지. 아무튼 이 펜슬베니아에 제가 그쪽 지역에서 발행되는 신문을 봤는데 농부들이 왜 우리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것도 꼭 불법 이민자가 들어가요. 불법 이민자를 먹여 살려 우리와 똑같은 대우를 그들에게 받게 해 라는 거란 겁니다. 사회주의로 인해서 그래서 지금 그 지지율이 그쪽에서는 변동이 조금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어제 이제 두 번을 네바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토요일에 한 번 하고 어젯밤에 토요일에는 리노에서 그 당시에는 이제 아웃도어였기 때문에 그런데 어제 핸더슨에서의 선거 요새는 인도어였거든요. 그리고 그 인도어를 한 회사인데 그 회사 자체는 회사 웹사이트에 보면 10명 이상은 모이지도 말라고 써있대요. 그런데 어제 잔뜩 모여서 보니까 마스크 쓴 사람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는데 트럼프 대통령 뒤에는 전부 검은색 마스크 하나의 캐치플레이즈를 적은 그런 마스크를 전부 하고 있었거든요. 그게 의무였답니다. 그러면 여기서 두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대통령이 감염되지 말라고 하기 위해서 대통령 바로 뒤에 있는 사람들은 마스크를 쓰게 했나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그리고 대통령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어제 연설에서 별로 얘기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어쨌든 마스크를 쓰게 한다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럴까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느 게 더 강했을까 이 두 가지가 다였을까 아니면 이 두 가지는 아니고 새로운 목적이 있었을까 어쨌든 사진에서 보기에는 대통령 뒤에는 주로 이제 젊은 사람들이 많았는데 검은색 마스크 전부 하고 있었고 대통령 앞에는 거리가 좀 많이 떨어졌잖아요. 거의 마스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네바다주는 주의 규정 자체가 50명 이상 지금 모이지를 못하게 돼 있어요. 물론 경제는 재오프닝을 하고는 했지만 그래서 어제의 인도어에서의 대통령의 선거 유세는 지난번에 오클라우마 털사 이후에 처음 있는 것이고요. 주지사가 당연히 반응을 했죠. 주지사 네바다주 주지사는 민주당입니다. 스티브 시설락 주지사가 민주당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이 뭔가를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위험 속에 빠뜨린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핸더슨 시 자체는 이 회사 대통령의 선거 유세를 하게 한 이 회사 그리고 마스크 쓰지 않고 그렇게 가까이 완전히 어깨가 딱 붙어 있었거든요. 그것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지지는 정말 대단하다. 저런 모든 것들 다 대통령 말 들어가면서 위험하지 않다는 위험하다는 테이프까지 나왔는데도 하면서 저 자리에 가서 저렇게 마스크를 쓰지도 않고 앉아 있구나 하는 것을 보면 정말로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그 열정 패션을 알 수가 있고요. 그 패션이 있는 사람들에게 핸더슨 시에서는 어쩌면 지금 500달러씩 벌금을 물리게 할 수도 있고 그 회사가 엑스트림이라는 회사네요. 익스트림이 아니라 엑스트림이라는 제조회사인데 그 제조회사의 웹사이트에 말씀드린 대로 10명 이상 모이지 말아라 라고 회사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 시에서는 회사의 영업허가를 취소할까 뭐 이런 것까지 지금 고려하고 있고요. 라스베가스에서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보금주의자들의 큰 모임이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그 모임을 열어준 호텔에 벌금을 물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 회사에도 어떠한 조치를 취하기는 하겠죠. 아무튼 그런 일이 있어서 네바다의 주지사는 우리 주의 주법도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국가가 속한 연방제이니까 그런 주의 법도 완전히 존중하지 않고 그리고 그런 법 같은 것이 본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트윗까지 했네요. 그리고 지금 선거 캠페인 하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지금 다 합니다. 대통령이 어제도 또 처방약값을 내린다는 시행에 서명을 했는데 처방약값을 내린다는 이런 것에 서명을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특히 요즘 같은 코비드 19 이런 때에 특정한 약값을 내린다던가 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지적들도 있지만 그보다는요 지난번에도 그랬고 이번에도 그랬고 시행 날짜가 없어요. 이 약값을 처방약값을 내려라 하고 대통령이 서명을 하는데 언제부터 시행을 한다 하는 것도 없고 그것이 어느 만큼 내려져서 된다는 이 과정 자체가 없고 전문가들은 그것이 시행되려면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다. 선거는 11월 달입니다. 누가 대통령이 될지도 모르고 그냥 일단 공약 공약으로 대통령이 해보는 이런 것이고요. 이 질병통제국은 유타주에서 세 군데 데이케어 센터에서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린이들이 12명이 감염이 됐거든요. 12명이 감염이 됐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집에 가서 감염을 시키는 경우가 많았고요. 대체적으로 뭐 한 4분의 1 정도 라고 하는데 그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보고 있고 또 중요한 것은 증상을 느끼지 못하는 어린이들이 많잖아요. 그 증상을 느끼지 못하는 어린이들이 집에 가서 부모에게 옮겨서 병원에 입원한 부모도 있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질병통제국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 대학생들뿐만이 아니라 왜 요즘 시사만평 같은 데 보면은 대학생들이 학교 갔다가 집에 올 때는 선물 가지고 왔어요 하면서 핑크색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 돌기가 있는 그런 바이러스를 선물 가지고 오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대학생들뿐만이 아니라 데이케어에 가는 어린이 학교에 가는 어린이 오렌지 카운티도 지금 학교 가잖아요. 22일부터 그러니까는 그럴 때 집으로 바이러스를 가져올 수가 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부모님이나 집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시면 그 학교 자체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가 나왔다 하면은 바로 검사를 하셔야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님들 뿐만이 아니라 케어기보들도 있고 그리고 어린이들을 돌보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그 어린이가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 바이러스 감염자가 나오면 바로 아주 바로 검사를 받아야지 된다는 얘기를 질병통제국이 하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는 미국 주정부 시정부 연방정부가 다 딱 맞아야지 모든 것들이 집행이 잘 되는데 휴스턴 지역에서는 질병통제국이 얼마 전에 퇴거 못하도록 올해 말까지죠 했는데도 퇴거당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거든요. 잠시 뒤에 그 내용 전해드립니다. 그게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그 오늘도 아마 책이 내일 나오기 때문에 많은 매체에서 지금 바보드워드를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요. 어제 저녁에 그 CBS 60미닛 보니까 13분인데 오늘의 미국에서 전해드렸었던 내용 이외에 이제 특별한 것은 그다지 많지는 않았고요. 본인의 이제 바보드워드라는 책을 쓴 레이지라는 책을 쓴 책을 쓴 작가는 아니죠. 이 경우는 저널리스트인데 그 저널리스트의 생각이 조금 많았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대통령이 2월 7일 본인에게 얘기를 한 그 부분에 대해서 바이러스가 공기로도 전염된다.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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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한 것이다. 이 내용에 대해서 사실은 역사상 미국 사람들이 국민들이 중요한 때마다 뭐 펄 하버 작전 이런 때도 마찬가지고 진실을 말하면 미국 국민들은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패닉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잘 그 대처를 해나가고 극복하고 더 강한 미국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대통령의 의무가 국가에 국민의 위험이 있을 때 그 위험을 국민에게 경고하는 게 알리는 것인데 그것을 안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본인이 놀란 것은 그리고 나서 거의 이제 책을 쓰기 위한 마지막 인터뷰를 할 때쯤 돼서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대해서 이보다 더 잘할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블랙 라이브스 매러에 대해서는 전혀 본인은 백인으로서 특권을 받고 산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블랙 라이브스 매러 시위 자체에 대해서 지지하지 않는다는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모든 매체에서 CBS를 포함을 해서 공통적으로 가장 큰 관심을 보이는 게 북한과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도 크게 새로운 것은 없어요. 특히 핵전쟁 위험까지 정말 가려고 했었다는 그런 것. 그리고 20번이 넘는 북한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그 편지에 대해서는 CIA도 당연히 봤죠. 그래서 CIA에서도 굉장히 잘 써진 트럼프 대통령 마음을 살살살살 녹일 만한 그런 편지다라는 것에는 공감을 했고 그런데 누가 그 편지를 썼는지는 끝내 알지 못한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는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 가운데 또 하나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는데 하나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왜 2월 7일 날 알고 있었으면서 대통령만 얘기하지 않았다고 하고 대통령은 3월 달에도 뭐 그 뒤에 뭐 국정연설이 있었을 때도 잘 되고 있다 잘 잘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당신은 당신은 그럼 왜 국민에게 얘기하지 않았느냐 이런 그 비난이 있잖아요. 그 비난에 대해서 바브 우드워드가 얘기를 하더군요. 2월 7일에 본인이 대통령에게 그 얘기를 들었을 때는 미국에는 많지는 않았잖아요. 그게 중국 얘기인지 미국 얘기인지를 잘 몰랐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전화통화를 하고 했었던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이게 정말 deadly 바이러스라는 이 말이 중국에 관한 것인가 본인이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전화통화 트랜스크립을 구하려고 했는데 구하지 못했대요. 금방 구하지 못했고 그렇게 되다가 3월달이 되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미국에도 많이 퍼져서 미국에도 정말 위험한 상황이 되고 나니까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때 얘기했었던 것이 미국에 관한 얘기였네 하게 됐고 그 뒤로도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2월 7일에 언급한 게 미국에 관한 것이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된 게 5월달이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5월달에 알게 됐는데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미국에도 정말로 위험한 상황이 된다는 것을 언제 알았는가 1월 28일 이 책의 맨 앞부분에 나오는 로버트 오브라이언 국가안보보좌관과 그 아래서 일하는 이 두 사람들이 국가안보에 너무 위험입니다. 라고 얘기한 1월 28일에 알았다는 겁니다. 이 점은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또 드린 것과도 통하는데 팍스의 팍스의 월스트리트 저널의 루퍼트 머더기 그만큼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본인의 생일 파티를 손님 다 초대해놓고 생일 파티를 취소했잖아요. 비슷한 시기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이 몰랐다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1월 28일 날 알았고 그리고 이번에 여기저기 오늘 아침에도 CNBC NPR 방송 쭉 인터뷰 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하나 정도 더 새로운 것은 완전히 새롭지도 않아요. 중국에서 오는 사람을 막아라 하는 게 트럼프 대통령은 그 방에서 스물몇 명이 있었는데 나만 중국 사람들 막아야지 됐고 아무도 그러지 않았어라고 했는데 얘기는 반대라고 하더군요. 다른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거의 종용하다시피 해서 중국에서 오는 사람을 막기로 했었다 하는 얘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바브 우드워드가 9명의 대통령에 관한 책을 쓰면서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나도 빠질 수는 없지 하고 이번 책 쓰는데 응했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첫 번째 책에 대통령과 인터뷰 없이 쓴 것을 이 사람이 계속 불만을 했고 대통령은 한 번도 아무도 그런 요청했다는 얘기를 나한테 해준 사람이 없는데 라고 했는데 왜 안 했겠어요. 했겠죠. 당연히. 그래서 maybe 이 바브 우드워드도 트럼프 대통령이 어느 얘기를 하는지를 모른다라고 얘기하는 게 보통 대통령이 그 정도 얘기하면 그냥 대통령의 말을 믿는데 이 대통령은 무슨 말을 하더라도 더블 트리플 체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한 번도 본인이 결론을 내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책에서 내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를 다 직접 관접적으로 경험한 결과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되는 사람이다.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고 결론을 딱 맨 마지막에 내려버렸거든요. 왜 그렇게 결론을 내렸냐냐 라고 얘기했더니 이것은 지난 4년 동안 뉴스를 보도한 많은 사람들이 같이 경험을 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증거가 너무나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증거가 너무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게 결론을 내리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어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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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브레이션으로 해놔야지 되는데 죄송합니다. 네. 지난번에 한번 잠깐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아니고 오라클이 될 수도 있다. 중국 회사인 틱톡을 만약에 미국 회사가 인수한다면 이라고 했는데 그 지금 과정은 나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여서 트럼프 대통령이 틱톡이라는 앱이 본사가 중국에 있기 때문에 그 회사 본사 회사 이름이 파이드댄스 잖아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의 여러 가지 개인 정보를 훔쳐갈 수가 있다. 이 마이드댄스 측에서는 아니라고 얘기를 하지만 아무튼 그래서 미국 회사가 사지 않으면 내일이에요. 9월 15일부터 미국에서 영업을 할 수가 없고 그러면 이 틱톡 앱을 애플 모든 곳에서 다 내려야지 되죠. 그리고 비즈니스도 그 회사와 같이 할 수 없고 하는 것인데 중국이 딱 발표를 했어요. 마이크로소프트 아니라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사실은 그 틱톡이 하고 있는 15초짜리 댄싱하고 하는 것을 공유하는 것이요. 그런 기술을 다 갖고 있고 또 마이크로소프트가 중국에서도 중국이 갖고 있지 못하는 기술 때문에 뭔가를 이제 연기가 여기까지 들어오네요. 운영체제가 마이크로소프트께 중국에도 지금 쓰여지고 있고 오라클 같은 경우는 오라클이 무슨 회사 같은 데는 뭔가를 기술 같은 것을 납품을 하지만 이렇게 틱톡 스타일의 비즈니스를 한 적은 없거든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중국 정부와도 했고 하는데 일단은 오라클이 될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것도 지금 시간이 남지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아서 또 회사를 사들이는 게 아니라 파트너십으로 한다 하는데 그 파트너십이 무슨 말인지 저도 모르겠어요. NPR에 나와서 그 방면에 전문가가 얘기하기를 파트너십이라는 것과 회사를 사고 파는 것과 또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고 하고 이 안에 뭔가가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 경리님 뇌출혈이신데도 일하신다고요. 조심조심 건강하세요. 강인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